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오늘은 제가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상담을 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가끔씩 이 치매보험하고 간병보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그거를 쉽고 이해하시기 편하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용을 깊게 들어가서 전달하기 전에 제가 또 굳이 이 시간에 치매보험을 언급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슈 사항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뭐 이 어떤 이슈냐 하면은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거에요 무해지 환급형 보험 이게 기존의 보험보다 30% 정도 저렴하다는 얘기 들으셔서 최근에 2 3년 사이에는 대부분의 보험을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어 올해 안으로 아마 없어지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의 경우는 12월까지 가지 않구요 11월에 없어지는 상품들이 생기고 그렇다고 하면은 보험료가 올라가고 선택하는 폭이 좀 더 불리해 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없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환급률은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 혹시 치매보험이나 이런 걸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이달 안에 11월 안에 선택하시는 게 좀 더 폭넓은 선택의 폭이 주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자 무해지 환급형 보험료 그래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요게 이제 제가 실제로 설계한 거를 캡쳐 떠서 가져온 건데요 얘는 10년을 납입을 하는 상황인 거고 얘는 20년을 납입하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경우 10년을 납입해도 보통 보시게 되면 여기가 110% 정도의 환급률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가끔씩 이 보험을 저축보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사실은 이 10년 안에 리스크 환급률이 환급금이 한 푼도 없다는 게 함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주의깊게 판단하셔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110%라는 환급률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100%가 되거나 그것보다 못 미치게 되는 거죠 20년 납으로 보셔도 20년 때 됐을 때는 거의 153% 정도의 환급률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급률이 나오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앞으로는 없어지고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12월 안에 없어지게 될 거다 그러니 조금 더 저렴하게 다양한 폭을 가지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올해 안에 서둘러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보험을 언급하게 됐는데 우리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 65세 이후의 의료비 생애 의료비가 거의 50% 이상을 한 해 동안 살면서 평생 사는 의료비 전체의 50% 이상이 65세 이후에 발생이 됩니다 이 수치는 보시면은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 이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여성의 경우가 좀 더 폭이 크긴 한데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치료의 비용도 많겠죠 65세 이후에 이렇게 생애 의료비가 많이 발생되는데 사실은 65세 이전에 발생되지 않고 65세 넘어서 반이 발생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치매가 있죠 이 질환은 젊어서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안에서 치매에 대한 의료비 지출도 꽤 클 겁니다 두 번째 통계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 추정치를 보시게 되면요 계속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그래서 평균 한 2016년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한 2025년도 앞으로 4년 5년 남았죠 그때는 10%가 더 넘어가게 되고 2030년도가 되게 되면은 2050년도가 되게 되면은 한 15% 이상이 치매 환자가 발생이 되더라 그러면은 치매 환자가 한 해에 치료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보시게 되면은 치료 비용으로 1300만 원 정도 1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고요 플러스 거기에 이 간접 비용인 간병 비용이 한 7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 발생이 됩니다 다른 질병도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이 치매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65세가 넘었고 50대가 넘어가시면은 치매 보험에 대해서 간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간병, 치매 같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간병과 치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준비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저 제가 치매 보험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보험, 치매 보험은 쉽게 말씀을 이해하실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치매 보험 드는 가장 큰 이유는 간병비거든요 내가 장기간 입원해서 치료받는 동안에 누군가가 나를 간병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아픈 것도 힘든데 이런 걸로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이런 치매 보험을 준비하시는데 치매 보험을 이해하시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경도 치매, 중등도 치매, 중증 치매 그리고 생활비 지급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되세요 여기에 상품별로 회사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진단금도 넣을 수 있고 하긴 합니다마는 치매 보험만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경도 치매, 중등도, 중증 치매는 내 치매 정도에 따라서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매를 판단 내리는 보험회사에서는 CDR 촉도라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CDR 촉도, CDR 촉도로 판단을 하시는데 경도 치매일 때, 중등도 치매일 때, 중증 치매일 때 경도와 중등도는 진단금만 나가요 제가 지금 300만 원, 500만 원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가입하는 내가 상품이나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나간다 그래서 CDR 촉도 1일 때는 한 300만 원의 진단비가 나가고 생활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등도 치매, CDR 촉도 2일 때도 한 500만 원의 진단비가 나갔는데 역시 생활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비는 언제 지급되느냐 이 중증 치매, CDR 촉도 3일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중증 치매일 때 이런 진단비와 생활비가 같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치매 정도에 따라서 진단비가 나갈 수도 있고 생활비도 같이 지급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굳이 중증 치매일 때 생활비가 나가느냐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때부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곳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네 가지가 단데 중증 치매일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치료하기가 힘들다 그럴 때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처럼 옮겨야 되는데 그때는 생활비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이 된다 그 금액은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 물론 이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종류는 무해지가 있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료는 얘가 비싸겠죠 그리고 만기는 85세, 90세, 100세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만기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는 크게 차이가 나고요 납입기간도 10년, 15년, 20년 가입 나이도 30세부터 75세인데 이 75세 요 때는 생활비가 조금 우리가 원하는 만큼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려면 가능하면 65세 때가 보험료도 저렴하고 10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CDR 촉도라는 것을 언급을 했어요 그럼 CDR 촉도라는 게 뭐냐? 쉽게 한번 간단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DR 촉도는 보시게 되면 0부터 5등까지 이렇게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CDR 촉도에 따라서 의사가 내려지는 CDR 촉도에 따라서 내가 해당되는 생활비를 받을 수도 있고 진단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CDR 촉도 0일 때는 정상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등급이 0.5 정도 되는데 이때는 지속적인 건망증이나 사형에 활동하는데 장애가 약간 의심될 수 있습니다 역시 이때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CDR 촉도 0.5를 경도침해로 인정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CDR 촉도 1인데요 이때는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기억장애, 집안생활장애 이렇게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어찌되었건가 CDR 촉도 1인 경우에는 경도침해에 해당돼서 진단금이 나간다 CDR 촉도 2는 보시면 시간에 대한 인지능력이 조금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집안일만 할 수 있고 외견상으로는 집 밖에서도 활동하실 수 있다 역시 CDR 촉도 이때를 중등도라고 하니까 이때도 진단비가 나가고 여기서는 생활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DR 촉도 3, 4, 5가 있는데 이때부터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CDR 촉도 3일 때가 사람에 대한 인지능력만 있게 되시고 대소변이 나타나게 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으면 외관상으로도 이분이 몸이 불편하구나 하는 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적용을 받으셔서 진단비하고 생활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DR 촉도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 치매보험을 사신 암환자나 기타 다양한 중증 질환인 경우에도 뇌와 관련 없는 질환은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만약에 선택하고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전문가한테 또는 방송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보험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5세부터 60세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왜 치매는 그 이후에 발생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느냐 사실은 65세까지는 그래도 이 연령까지는 내가 원하는 만큼 담보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이유가 되면 사실은 조금씩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이 연령으로 구분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무해지 환급형과 일반 표준형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환급금이 한 푼도 없는데 보험료를 다 내게 되고 해지하게 됐을 때는 환급금이 내가 낸 것보다 많아진다 그래서 무해지 환급형이고요 표준형은 일반 보험처럼 중간에 해지해도 환급금이 있다 그런데 납입이 다 끝나도 내 원금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는 표준형이 좀 더 비싸겠죠 그래서 남성의 경우 여성의 경우 비교를 했는데 일단 남성의 경우는 45세 기준으로 4만 6,500원 표준형은 6만 9,100원 여성은 4만 1,700원 5만 8,600원 정도의 보험료를 합니다 그래서 60세를 보시게 되면은 무해지 같은 경우는 한 7만 9백원 정도 되시는 거고요 일반 표준형은 한 10만 원 정도 되죠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진단비 그리고 20년 납 기준을 잡았고 생활비가 100만 원이 지급된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본 겁니다 치매보험도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보험료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금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후에는 제 간병보험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세하게 들어보셔서 본인한테 맞는 것이 간병인지 치매인지 판단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보험을 언급했기 때문에 간병보험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간병보험은 아주 심플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간병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간병인지원상해입원일당 간병인지원질병입원일당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간병보험이세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장기요양등급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요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간병인보험은 간병인지원상해입원일당 간병인지원질병입원일당 요것이 간병인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보험 안에다가 내가 가입하는 암보험이나 또는 수술들이 들어가는 종합보험 안에다가 특약으로 부과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입원비가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입원비를 지급하는 약관의 기준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1년에 180일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만약에 내가 1년 내내 입원한다 그러면은 6월 31일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면책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1월 1일날 입원해가지고 6월 12월 31일까지 입원했다 그러면은 6월까지는 간병인 지원이 되는데 이 이후부터 12월까지는 간병인 지원이 안 되고 다시 해가 바뀌었을 때 1월 1일부터 다시 181일이 세월 생긴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병인보험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병인 지원을 요청할 때는 내가 미리 보험회사에 이틀 전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요 선치료 후에 후 청구를 하는데 이 간병인 보험은 선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간병인이 필요하니까 이때 와달라 그 시간이 48시간 이전에 이틀 전에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류도 보면은 무예지 일반형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고 얘는 종합보험의 형태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따라서 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만기도 100살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납입기간은 무조건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비갱신형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 나이는 30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입 후 1년 이후부터는 100% 지급이 되는 거고 1년 이내에는 50% 일반적인 보험과 동일하다 왜? 얘는 질병 입원일당 상해 입원일당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간병인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은 입원비가 만원씩 지급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리가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해 그러면은 간병인을 불러가지고 요청해서 저를 도와달라고 하면은 입원일당이 지급되지 않는 거고요 나는 스스로 거동할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간병인이 필요 없을 때는 하루에 만원씩 입원합니다 하루에 만원씩 입원합니다 하루에 만원씩 입원합니다 쫀득하고 입원하면 입원합니다 네